한번 박진희씨가 이제부터 우리 남자들에게 궁금한 오늘의 궁금증을 좀 공개해 주시죠. 네네. 자 트루맨드로 박진희씨의 질문이 아주 솔직하게 뭐 솔직하신 분들이니까 좀 더 우리가 허심탄회하게. 솔직한 걸 막지나마. 아니 아니요. 막지나마. 막지나마. 이렇게 해놓고 맨날 막잖아요. 막는 게 아니고 이게 솔직함을 뛰어넘는 이제 좀 약간 수위에 이르는 발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. 가끔 남자들을 볼 때 가끔 남자들을. 옛날에 일곱 명하고 싸웠다. 남자들은 여자가 참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. 그게 남자입니다. 내가 얘한테 치지만 내가 맞을 건 알면서도. 진짜로 때리면 어떡하나 이런 거. 아버님이 술 마신 상태에서 저희를 임신 시켜가지고. 엄청 누가 수위야. 아 이건 개념을 몰라는데. 개념을 몰라. 남자들 때문에. 이런 틈에 해야 되는 거야. 이런 틈에 해요. 남자들 때문에. 남자들 때문에. 남자들 때문에.